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삼계탕에 대해 알아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비비고 삼계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든든하게 기력을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밖에서 사 먹기에는 가격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육개값이 작년보다 21.4%나 올랐고 식당에서 삼계탕 한 그릇을 먹는 데는 평균 1만 6,423원이 들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간편식으로 만든 삼계탕의 판매량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재료가 다 들어있어서 시장을 따로 안 봐도 되고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넣어서 간단하게 데워먹을 수 있고 편리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CJ제일제당이 내놓은 간편식 삼계탕 제품의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나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간편식 삼계탕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고 맛있는 비비고 삼계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비고 삼계탕은 어떤 제품인지 삼계탕의 효능은 무엇인지 비비고 삼계탕을 어떻게 구입하고 먹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계탕이란? 삼계탕은 닭고기의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푹 끓인 음식으로 여름철 대표 보양식입니다. 삼계탕은 예민한 신경을 가라앉히고 체력을 증진하며 피로해소와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계탕은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다이어트 중이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삼계탕의 효능 삼계탕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한약 재료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많습니다. 단백질 보충 기능 닭고기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원기 회복 기능 삼계탕에는 인삼, 환기 등 다양한 한약 재료와 찹쌀, 대추, 마늘 등의 식재료가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재료들과 닭을 함께 먹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원기 회복 기능으로 더운 여름 기력이 없을 때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성인병 예방 효과 삼계탕에는 메치오닌과 라이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동맥 경화와 심장병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체질 개선 효과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면 우리 몸을 데워서 땀이 나게 되고 이때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나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 삼계탕을 섭취하면 체질 개선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 흡수 효과 삼계탕은 다른 육류에 비해 근육이 가늘고 연해서 소화 흡수가 좋습니다. 삼계탕을 풍익혀서 먹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서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이 섭취하면 속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피부 미용 효과 삼계탕은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입니다.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가 약한 환자나 노인 어린이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당 날개에는 콜라겐 성분이 많아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삼계탕에 들어있는 인삼은 사포닌이 풍부해 간기능 회복 효과에 좋습니다. 또한 피로해소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예방, 동맥 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인삼은 항암 면역 증진 효과, 당뇨병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효과 삼계탕에 들어있는 대추에는 신경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천연수면제의 기능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여성의 냉증 치료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노폐물 및 독소 배출 효과 삼계탕에 들어있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는 칼륨, 게르마늄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 개선 및 피로해소에 좋습니다. 마늘을 가열하면 생기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암, 항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력 보호 효과 삼계탕에 들어있는 밤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성장과 발룡 및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비타민 C도 함유하고 있어 피로회복,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혈액 강화, 혈액순환 개선, 배탈 및 설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비고 삼계탕 소개 하지만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닭을 사고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날도 더운데 집에서 오랫동안 요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비비고 삼계탕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브랜드의 간편식 삼계탕이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비비고 만두와 비비고 육개장을 즐겨 먹었습니다. 이유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비비고 삼계탕은 냉동식품으로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넣어서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비비고 삼계탕은 신선한 국내산 닭 한 마리와 수삼 한 뿌리를 통째로 넣어서 찹쌀, 마늘 등과 함께 푹 끓여낸 제품입니다. 닭을 한 번 끓인 물을 버리고 다시 제대로 끓여내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비고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이미 많은 소비자들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좋은 삼계탕을 간편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비비고 삼계탕을 권해드립니다. 비비고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력을 보충하시고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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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